먼저 김규리 교육님 보시겠습니다. 좌측부터 받으시고요. 정면 받으시고요. 우측 받으세요.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잠시 기다려주시고요. 백성현 배우님 나오십시오. 네 저희 삼촌과 철수어머니 두 분 시작 진행하겠습니다. 좌측부터 받으시고요. 중앙 받으시고요. 우측 받으시고요. 자 그러면 이제 아버님과 영희여원님 모시겠습니다. 자 한수연배우님 한수연배우님 모시겠습니다. 네 저기 좌측부터 좌측부터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세요. 네 좌측부터 받으세요. 네 9 8 9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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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 받으시고요. 저희 조형진들 인사드립니다. 네 그 다음에 우측 부탁드립니다. 네 자 이제 저희의 감독님 모시겠습니다. 감독님 강수영 감독님 네 감독님까지 모신 저희 지현진 자 진행하겠습니다. 자 좌측부터 받으시고요. 네 중앙 받으시고요. 네 우측 받으십시요. 자 근데 저희 포즈가 조금 네 화이팅 포즈 한번만 이렇게 다들 한숨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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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8 4 화이팅! 화이팅! 네 그럼 저희 이제 빛내주신 조형진분들 다 모시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. 네 저기 박주영 배우님 이정우 배우님 박정혁 배우님 김민서 배우님 전수진 배우님 네 저희 영희 아버지 철수 아버지 그 중에 저희 조형진들 빛나는 조형진들 다 같이 네 다 같이 모셨습니다. 많이 모셨죠? 네 저희 무대인사도 다 드릴겁니다. 자 좌측부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중앙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. 자 우측 다시 한 번 와주시고요. 우측 감사합니다. 네 그러면 인사 말씀을 한 번씩 듣고 저희 주연진들이기 때문에 감독님부터 감독님부터 이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영화 1,8,8,5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 그러면 저희 배우님들 다시 대기실로 모시고 이제 셀럽분들 진행할게요. 어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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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영화가 개봉될 줄 몰랐어요. 매년 매년 3년 이제 2021년도 이가 보기에 이 삼촌이 폭도로 보이네. 이 삼촌이 폭도로 보이네. 이 삼촌이 폭도로 보이네. 나중에